I love it! I love it! 아 어떡해! 아 어떡해! 어떡해! 역시! 역시 누구 누구야! 어떡해 어떡해! 이러니 팬들이 죽지 죽어나지! 자 애교 춤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. 그렇죠. 무려 10년간 애교학과에서 GRP 애교학과에서 애교 마스터 10년을 걷고 있는 우리 지효양을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음악 어떤 음악을 보실까요? 마스터님? I love it! I love it! I love it! I love it! 자 애교 마스터! 자 갑니다 음악! 주세요! 여기가 한국어 간다! 간다! I love it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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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사가 다 오케이! 아 어떡해! 자 애교 갑니다! 여기 역시 애교마스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? 애교에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번도 태어나서 보지 못했던 큐티 섹시 애교를 전 세계 유일하게 한 분이 그 길을 성공해내셨습니다 자 큐티 섹시 애교입니다 오사카의 장인 애교삭기 음악 주세요 모여 이건 안 먹고 I love it, I love it, I love it 섹시명을 해 I love it, I love it, I love it 섹시명을 해 I love it, I love it, I love it I love it, I love it, I love it 바사가 나 베이아 서주시고 아 역시 역시 애교하면 살아네요 정말 당신은 애교폭력배 아 대단합니다 자 그럼 또 해외 선교사 아버지 몇 분 더 계시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애교 스타, 애교 팝스타입니다 우리 애교 따고 쥐이 형을 모시고 I love it, I love it, I love it 애교 버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다르죠? 벌써 옷 색채가 애교잖아요 네 애교 따고예요 따고! 자 그만 주세요 가고 모여 가고 그랬다 카메라 가면 뭔데 모여 이건 안 먹어 I love it, I love it, I love it, I love it I love it, I love it, I love it, I love it, I love it I love it, I love it, I love it, I love it, I love it 이거 지금 라이키 춤이잖아 지금 라이키 춤이잖아 지금 라이키 춤이잖아 선교 해야 돼서 네? 아 이거 홍보로 홍본데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좀 바꿔주셨어야 돼 이거 많이 했고 이거를 조금만 이렇게 붙여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조금만 더 붙여서 애교를 해야 돼 이거를 이렇게 붙여보셔서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희 날카롭습니다 다시 애교 따고 자 쥐이 형의 애교 댄스 음악 주세요 가고 모여 가고 그랬다 가더라 가는 분들 모여 이건 안 먹던 I love it, I love it 난 먹던 I love it, I love it I love it, I love it 저기 홍보에 너무 홍보에 너무 갑자기 했던 거 아닙니까? 안무 이거 하셨잖아요 이거 자꾸 라이키 안무로 돌려막으시면 안 됩니다 쥐이만의 순수한 애교로 좀 부탁드릴게요 저 죄송한데 다음 안무 이거 안 됩니다 네 이거 안 됩니다 다 열고 있습니다 쉽게는 안 보여준다 이거죠 그렇죠 자 갑니다 갑니다 음악 주세요 가고 모여 가고 그랬다 가더라 가는 분들 모여 이건 안 먹던 I love it, I love it, I love it I love it, I love it, I love it I love it, I love it, I love it I love it 비서 한 번 하고 계속 라이키 안무를 돌려막고 있거든요 라이키 안무는 홍보대 가네 대단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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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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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